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승재님이 신청해 주신 채만식 작가 치숙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신 작품일 것 같아요. 치숙이라는 제목부터 풀이해보자면 어리석은 아저씨 정도가 되겠네요. 이 소설은 나가 서술자로 등장해서 치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제목의 인물의 특성이 한 번에 드러나는 경우에는 읽는 사람이 더 긴장해야 돼요. 음 어리석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평가를 듣는지 과연 그 평가가 정당한지 독자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평가가 정당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기준은 이런 평가를 내리는 주체를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어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먼저 치숙을 만나볼까요? 나에게 어리석은 아저씨라 불리는 이 사람 나의 오촌 고모부입니다. 공부는 꽤 잘해서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어요. 경제학을 공부했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을 살고 폐병까지 얻었죠. 이 소설이 발표됐을 때가 1938년이었으니까 일제강점기였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 널리 퍼지면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노동쟁이도 크게 늘어났어요. 지식인들은 이때 독서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알리고 독립운동의 방안으로 사회주의를 또 받아들이게 됐죠. 당시에 지주나 공정주인들 가운데에는 친일파나 일본인이 많았고요. 착취당하는 계급에는 조선인이 많았으니까요. 이런 활동을 일제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을 제정했고요. 많은 활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잡아들였죠. 심한 고문과 탄압이 계속됐습니다. 실제로 1928년부터 1938년까지 이 기간 동안 2만 8천명이 사상범으로 검거됐다고 해요. 아마 우리의 어리석은 아저씨 역시 이런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불쌍한 사람 하고 동정심이 들려고 하는 찰나 그 옆에 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아저씨의 아내죠. 작품 안에서는 아주머니라고 불리고요. 나의 고모입니다. 아주머니는 참 어질고 얌전한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특히 나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분이었어요. 7살에 부모를 잃고 오갈 곳이 없는 나를 키워서 보통 학교까지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아픈 남편을 위한 마음도 참 한결같았죠. 삭바느질, 빨래, 장사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아주머니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 물정을 좀 아는 아이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긴 해도 똑똑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고요. 일본인 주인 밑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수익을 차근히 저금해서 일본인 아내도 얻을 거고 일본에 가서 살기도 할 겁니다.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꿀 거고요. 자식도 일본식으로 키울 거예요. 완전히 세뇌된 상태죠. 이런 나의 눈에는 아주머니가 딱해 보입니다. 16살에 결혼해서 독수공방한 세월만 20년인데 부모가 정해준 부인이라고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남편을 자기랑 말이 통하는 여자가 좋다고 첩을 끼고 나돌던 남편을 사회주의 운동을 하느라고 돈도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을 뭐가 예쁘다고 다 죽어가는 인간을 싸고 도는지 나는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언젠가 나는 아주머니께 개가를 하면 어떻냐고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라는 뜻이죠. 권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흉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남편을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저씨의 출손날 나는 이 아저씨가 아직도 속없이 철없이 군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랑 아주머니가 감옥 문앞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반가워하기는 커녕 글쎄 첩이 왔나 안 왔나 휘휘 둘러보더라니까요. 병까지 얻어 나와서 아주머니가 수발이란 수발을 다 들었는데도 빨리 나아서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다시 발 들을 생각부터 합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기가 막혔는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딴 걸 왜 하는지 그게 어디 마약이라도 되는 건지 들어보니까 저기 서양 어디선가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몇 놈이 놀고 먹을 국리를 한 게 그 사회주의라는 거라던데 그 녀석들은 부자들이 가진 걸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과 공평하게 다 나눠먹자 뭐 이런 진보 아닌가 이게 나의 강도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바로 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회주의 운동에 관한 생각입니다. 편협한 사고 방식이죠. 나는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도 없고요. 자신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그런 판단을 내린 것도 아닙니다. 일본인 주인에게 들어서 또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그들의 말을 따르다 보니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거죠. 의심 없이 누군가의 견해를 수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죠. 이런 나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아저씨는 반드시 어리석은 존재만은 아닐 거예요. 세상을 바꾸어 보고자 노력했고 또 그 과정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아마 요새 같으면 천하의 실속 없는 사람 집안 말아먹고 가족들 피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서술자인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치숙 역시도 비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채만식 작가의 치숙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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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